Where's the DSpace And I'll be able to find a living room In the day where you want to find a living room Time to find a living room 오른쪽으로 designing a living room 네, 물을 닦았어요. 네. 나무가, 나무 자체가 무거워요. 네. 여기 이제 열면은, 이건 실내등, 그리고 이건 옆에 등. 빛이 쏘면은 모드가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 전기는 제가 다 이렇게, 코세트만 꽂으면 되는구나. 네, 코세트만 두 개 꽂으면 돼요. 네, 네, 네. 해놓고, 이렇게 닫으면 돼요. 이렇게 닫으면 돼요. 네, 닫으면. 뒷문은 이런 식으로 돼요. 청소를 한다거나, 통풍을 한다거나. 아, 뒷문도 열리는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대신님들. 저희 보이시나요? 저희 진순이 집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럭셔리 하우스. 여기 럭셔리 하우스 진순이 집을 만들어 주신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정규헌 디자인 대표 정규헌이고요. 네. 원목을 이용해서 견사 또는 야외 가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외 견사를 요즘에 만드네요. 여기 지금 진순이 들어가고도 한 마리 더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중대형 견사 같아요. 네, 네. 어른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그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질으로 만들어졌나요? 일단 안쪽에는 핀백나무고 외부에는 산목 재질이라고 피톤치도가 많이 나오는 오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에 정규헌 디자인 치시고 제가 만든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게 주문 제작이잖아요. 네. 주문을 하면 제작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제작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뒤로 밀리고 하시니까, 되도록 빨리 전화 주셔서 주문해 주시는 게 제일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견사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많이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홍보 좀 짜게 해주세요. 네, 박세리 대표님하고 얼마 전에 만든 제품은 용감한 형제. 그분이 주문을 해주셨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무조건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랑, 혼을 담는다고 하죠. 혼을 담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 받으시는 견주님들이 그걸 다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구입을 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표님께 전화 문의하시면 성심성심껏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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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